. 오직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방학 1동 2만 8천 분 주민 여러분들의 자칭입니다. 제 6회 정사초롱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방학 4개 공장 여름마당에서 제 6회 청사초롱 음디와 클랜시티 축제가 방학 1동 축제 추진 의원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청사초롱 아래 천여명에 가까운 주민이 즐긴 축제 한마당이었다. 나는 체험 부스가 있었고 여기에는 가족 단위에 참여도 많아 행사의 취지를 더욱 빛나게 하였다. 도봉구 지역 예술민들도 참여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제 6회 청사초롱 빛 축제 보시죠. 제 6회 청사초롱 빛나게 하였다. 제 6회 청사초롱 빛나게 하였다. 제 6회 청사초롱 빛나게 하였다. 할아버지 멋져요. 나는 내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적은 너를 바라다 본다. 제 7회 맨버는 해외 단어 스스로니아 빛나게 하였다. 김失 Muslims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수위수위 행복의 주문을 약약 걸어봐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4살! 4살! 4살 나왔습니다! 4살보다 젊은 친구들 있어요? 몇살이에요? 몰라 모르는데 되게 어려워 자꾸 하나씩 우리 친구들 여기 오세요 우리 미래니까 특별히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히 하나씩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재밌게 즐기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요 나중에 진짜 탤런트 될 거예요? 네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고요 우리 도봉구를 나중에 빛내줄 친구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방학 오로지 우리 방학 일동 주민을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 이 행사는 송환이 끝났고 열성적으로 주민들이 응해져서 열성적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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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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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